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주작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또 이만한 비극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죠. 제목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 여자 정신이 막 혼미해가지고 천사소년 내 티야 뭐야 지가? 야 미친 거랑 살지 말고 도망이나 가라. 원제 신혼집 인테리어가 이게 맞습니까? 평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을 딱 보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아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혼인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마누라가 신혼집 인테리어로 막 이상한 걸 들이밀어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아니 오지게 싸우는 중인데 답이 안 나와 글 써봅니다. 특히 이거를 남초 사이트에 물어보면 무조건 남자 편만 들 거라고 하면서 여초 사이트에 올려보자 해가지고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부디 공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아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사진은 아내가 죽어도 하겠다는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첫 번째. 이야 엄청난 나비 침대군요. 아 이게 뭐야.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 이야 그리고 활용점점 욕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들은 저희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인테리어 사진들이에요. 근데 뭐 이것들을 실제로 파는지 아닌지는 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자기는 이런 느낌으로 하겠다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눈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건 전혀 다르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게 전 그러면 내가 돈 부담할 테니까 나는 무조건 죽어도 이걸로 할 거야. 이럽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요. 너무 촌스럽고 오글거려서 다른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도 친구도 절대 집에 못 데려올 것 같은데 자기는 죽어도 그럴 리가 없을 거라며 뜻을 꺾을 수가 없답니다. 다들 좋아할 거라고. 아니 누가 좋아해 이걸. 그래가지고 결국엔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진지하게 파온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쁜 인테리어라면 그냥 내가 두 눈을 딱 감고 숙이고 들어간다 했고요. 반대로 남들이 봐도 계산하면 아내가 본인의 미적 감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남의 나라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이 지내는 집의 인테리어로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이게 예쁜지 반드시 꼭 공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의견 남겨주세요. 저 죽을 줄도 모릅니다. 댓글 1번 이런 미친 아니 저게 뭐야 도우란 나 진짜 아 그래 완전 진지하고 공정하게 말하는 건데 지금 당장 도망이나 가라 미친 거랑 사는 거 아니야 댓글 그러니까요 아니 뭘 묻고 앉았어 미쳤잖아 도망이나 가요 2번 일단 안 이쁘고 촌스러운 건 둘째치고 공간 활용 이게 완전 안습이겠는데요 딱 봐도 그래 이거 최소 집이 70평 이상은 돼야 가능한 인테리어라고 봅니다 최소 아 물론 그렇다 해도 촌스럽고 계란한 건 어쩔 수 없고 말이죠 네 됐으니 예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번 지당하죠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좁아서 안 된다고 그리고 저런 거 둘짜리에 그냥 다른 평범한 가구를 하나 더 넣자고 말이죠 근데 죽어도 싫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글을 썼죠 2번 아우 절대 너 안 돼 70평도 부족해요 최소 200평은 되어야 합니다 저런 것들 사이즈가요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훨씬 크거든요 할리우드 스타들 저택 같은 거 보면 침대랑 욕조랑 이런 것들 막 큼직하게 들어가도 그렇게 들어가도 공간이 꽉 찬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저렇게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들이 사는 그런 몇백평 정도는 되어야 쾌적한 느낌이 들고 또 화려한 가구들도 심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3번 혹시 예비 신부가 세일러문 같은 거 좋아합니까? 아니 죄다 만화에서나 볼법한 것들 뿐이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첫 번째 사진 침대에서 바로 뜨악 미쳤구나 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다가 욕조가 정점을 찍어주는군요 이건 말이죠 어머 이쁘다 공주풍이네 이거를 한참 넘어서 완전 기괴해요 기괴 이 댓글들을 보고도 수긍을 못하면 파원이 답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필요없고 장모님한테만 보여줘도 바로 자기 딸내미 등짝 오지게 펼 거예요 인연이 미쳤나 이러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쓴이 예비 신부 말이죠 저런 인테리어 소품에서 자고 씻어도 어울릴 만큼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처럼 생긴 거 맞습니까? 아니 8살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아우 쪽팔려 대댔스니 기괴하다는 말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해서 저도요 사진을 봤고 처음엔 이게 당연히 장난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진심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뜨악 했습니다 저도 4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그 뭐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대가리가 꽃밭이다 이거 맞지? 그렇지? 5번 헐 저 침대에서 자면은 자다가 승천하는 거 아니야? 6번 와 이런 미친 기괴하고 소름돋는 건 둘째치고 나는 저런 걸 파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냥 만화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었나? 여하튼 남편님 개불쌍하다 어쩜 좋니? 7번 어디 저 변두리 러브 호텔 아니 러브 모텔 보는 거 같네 호텔 말고 모텔 무인모텔 8번 남편 불쌍하다 딱 봐도 그지같고 촌스러운 인테리어 하겠다고 설치는 미친 여자한테 이게 왜 촌스럽고 또 왜 그지같은지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불쌍해 딱 봐도 이 여자 엄청 이상하고 그 네모나고 긴 네일하고 그 중국식 찐한 화장하고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그 폐황별이 같은 거 있잖아 그냥 파혼하세요 대답글 야 진짜 그지같고 촌스럽고 유치하다 못해 유치 찬란하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절대로 아무도 쓴이 집에 들이지 마세요 다들 기암하고 갑니다 욕한다고 9번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와 쓴이 아내분 드레스 뭐 입을지 졸라 궁금하다 10번 나라면 그냥 파혼한다 이런 건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거야 딱 봐도 그래 이건 뭐 신혼집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한테도 저딴 식으로 입을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같은 여자가 봐도 소름 돋고 걔 끔찍하다고 11번 야 멀쩡한 게 진짜 하나도 없네 빵 터졌구만 12번 저기요 혹시 그 구하신 신혼집이 성인가요? 궁전 말입니다 아니 지가 핑크 공주야 뭐야 아우 개라래 그지 같다고 특히 뭐 대충 30평대 아파트에 저런 걸 놔둘 생각을 하니까 사람 돌아버리겠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해가 돼요 그냥 파혼하시고 여자 혼자 살라고 하세요 남편이 나는 매일 7첩 반상을 받는 게 로망이야 이러면 여자들 입에 거품 물잖아 근데 그거보다 100배는 더 그지 같다고 알겠어요? 13번 아니 이게 뭐야 혹시 뭐 사이코랑 결혼하는 건가? 그런 건가? 어? 진짜 딱 하나만 있어도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미친 아이템들을 몇 개씩이나 넣겠다고 딸딸딸딸 개 소름돋네 정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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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두바이나 인도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어린 딸내미들 한 6살 되는 그런 딸내미들을 공주처럼 해주겠다고 큰 집에다가 그 정도 레벨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저거를 아 주작일 거야 그죠? 30평 40평 되는 아파트에 저런 걸 집어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못 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제발 주작이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